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를 보려고 AMC라는 데로 왔습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동쪽으로 가면 나오는 곳이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왼쪽을 보시면 여기는 티켓을 파는 데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로비고 오른쪽은 펍같이 생긴 곳이 있는데 저는 이쪽은 안 갈 거고요. 아... G5, please. 자, 티켓을 샀고요. 오늘 볼 영화 제목은 북스마트라는 영화고 10시 15분에 시작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 좌석은 왼쪽에 있는 G5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입구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찍지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럴까요? 이렇게 찍을게요. 이렇게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보이는 2관을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부터 걸어갈 거예요. 오른쪽에 2관이 보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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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영화관 등 들어왔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오늘 저밖에 없어요. 영화관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좀 아직 방학이고 그리고 저녁시간이다 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 제가 산 좌석을 한 번 볼까요? 여기 좌석 왼쪽 밑에를 보면 번호가 있어요. 제가 산 거는 G5. 오른쪽으로 다섯 칸 더 여기가 G5네요 영화관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단전히 지금 영화관 하나를 독차지 않는 느낌 여기는 다인인 영화관이다 보니까 메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저녁시간에 와서 식사 메뉴 같은건 없고 드링크 메뉴만 있더라구요 열어볼게요 첫번째쪽에는 레몬에이드와 칵테일이 있고 그 다음쪽에는 클래식스와 데길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쪽을 보면 와인과 맥주들이 있네요 저는 맥주를 하나 시켜보려고 하는데 좌석 양 좌측에 보면 이렇게 라이트가 있고 그 밑에 서비스가 있어요 이걸 부르러서 주문을 해볼건데 한번 눌러볼게요 오 불이 들어왔어요 직원분이 오더를 받으러 오고 있어요 잘 이런の arbeiten 괜찮은요 commanders 잘 반전 이 아이디 아네 плюс 어떻게 16 알 24 아 형 짜 그래 연락 문 연락 아네 주문을 다 하면 아까 여기 불 들어왔던 거를 다시 눌러가지고 크고 가셔요 아 이 불이 왜 있나 했더니 서버분이 영수증을 갖다 주고 사인 받고 할 때 여기를 비춰주더라구요 아까 주문한 테라핀이 도착했구요 한번 한 모금 마셔볼게요 아 진짜 맛있다 이제 곧 영화가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는 다 끝났고 여기에 맥주는 다 마셨구요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산 티켓은 스튜던 디스카운트를 받은 가격이여가지고 원가보다 좀 쌌어요 5.99달러인데 텍스까지 0.48에서 6.47 제 기억으로 인터넷으로 예매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비쌌는데 제가 얼마까지는 할인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학생할인이 있어요 아까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 출구가 나와요 영화를 크게 기대하고 온 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구요 저는 그러면 다시 우버를 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문이 아니네 이쪽 문이 아니네 이제 우린 이야기 다시 돌이 두고 저희는 다시 우린 다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부터는 우리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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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